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렇게 V LIVE를 하며 꼭 하고 싶은 거 있었잖아요 일단 저희가 지난주에 1위를 3번이나 했습니다 진짜 저희가 데뷔와 동시에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인 덕분에 1위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초심 잃지 말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감사의 상... 유심히 하겠습니다 유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앞으로 브이라이브를 계속 할 거잖아요 혹시 하고 싶은... 저희가 사실 저희끼리 이 얘기를 평소에 자주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해요 팬분들이랑 나중에 하고 싶다, 보여드릴 수 있다 이런 게 아이디어가 정말 많거든요 우선 먹방? 맞아요 1위 2위 저는 먹방도 먹방이지만 쿡방 아시죠 여러분? 쿡방 제가 사실 그 노래를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좋아하죠 좋아하지만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리고 정말 그거를 방송에서 팬분들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요리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그 스크램블 에그 나왔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쵸 스크램블 에그도 한번 보여드려야죠 많은 분들께서 이제 유나이 스크램블 에그가 너무 먹고 싶다고 전 먹어봤어요 나한테 했었으면 좋겠다고 그 레시피가 있어요 레시피? 유나이의 레시피 식빵 위에 딸기잼과 땅콩잼을 반반 넣고 그쵸, 피넛바드 잼잼이죠 아 너무 맛있어요 그 위에 스크램블 에그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아 네 그럼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 자주 그렇게 먹거든요 어... 그것도 있었어요 메이크업 트위터리얼이 있는데 하지만 저희가 어머 왜그래 저희가 근데 평소에 반응들이 다 평소에 저 근데 저 진짜 메이크업 티토 리얼 좋아해요 맞아요 유나가 항상 저 안쳐놓고 화장대에서 얼마나 그렇게 똘똘이를 하는지 나 갑자기 열올라 유나가 또 이쁘니까 화장도 자기가 해도 잘 받아요 V LIVE라면 확실히 멤버들의 성격이나 성향을 팬분들이 많이 아실 수 있어요 제가 친해지는 걸 정말 맞아요 좋아요 하트가 완전 얼마나 열심히 눌러주겠어 우리도 빨리 한 명씩 보내줍시다 우리도 저희 다 같이 하트 보내줘 하트 보내줘 우리 다섯 명 큰? 하나 만들고 싶어 약간 이렇게 나 반쪽 나 반쪽 하나 하나 한 명씩? 우와 저예요 하나 둘 셋 짠 전 또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귀여워라 얘 땅 얘 땅 이거 하트 맞나요? 하트 맞나요? 하트 맞나요? 하트 맞나요? 이거 하트 맞나요? 하트 맞아요 여러분? 나는 안 좋아 나 됐다 됐다 됐어요? 됐어요 됐어요 근데 또 첫 라이브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팬 여러분들께서 혹시 저희와 약간 저희만의 시크릿한 암호 약간 싸인을 싸인을 만들면은 뭐 평소에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금방 오셨을 때 금방 오셨을 때 금방 오셨어요 짱 좋아요 진짜 뭔가 저희끼리만의 뭔가 약간 이 약간 이런 느낌? 약간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느낌 그래서 저희 있지 싸인이 이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여기서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V 하고 깜찍하게 있지 우리가 있지 라고 질문하면 팬분들이 있지 라고 하면 똑같이 똑같이 우리가 인사하면은 이렇게 인사해주시는 거지 좋아요 있지 오케이 좋습니다 저희 당장 다음 주 음악방송 공방 때도 일단 저희 다음 주 이거 해볼게요 오셨어요 네 기대된다 기대돼요 저희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